초등기초 필수 영단어를 31개의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총 777개의 단어를 학습할 수 있고, 한글 발음도 표기되어 있어요. 정성들여 만든 단어학습 영상이니 놓치지 마세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할게요. 흘려듣고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며 들으세요. 사과 바나나 체리 자몽 포도 키위 레몬 망고 멜론 멜론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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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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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자린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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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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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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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비트 호박 무 양파 토마토 파프리카 수목 감자 애호박 아스파라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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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고추 그린 페퍼 그린 페퍼 여기까지 과일과 채소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실 시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후식과 식사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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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캔디 캔디 초콜릿 초콜릿 쿠키 쿠키즈 슈크림 크림 퍼프 크림 퍼프 크림 퍼프 컵케이크 컵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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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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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검 아이스크림 젤리 파이 팝콘 감자칩 아이스빙소 푸딩 접시 컵 잔 숟가락 포크 칼 젓가락 빵 토스트 치즈 시리얼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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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햄 햄 햄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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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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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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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허니 허니 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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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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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구이 그릴드 피쉬 그릴드 피쉬 달걀 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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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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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아침 점심 저녁 카레라이스 감자튀김 햄버거 핫도그 국수 오믈렛 피자 주먹밥 샐러드 샐러드 스프 스파게티 스시 소고기 스튜 비프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 녹차 여비 우롱차 콜라 우유 오렌지 주스 생수 여기까지 후식과 식사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실 시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오늘 학습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요. 초등기초 필수 영단어를 31개의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총 777개의 단어를 학습할 수 있고 한글 발음도 표기되어 있어요. 정성 들여 만든 단어 학습 영상이니 놓치지 마세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할게요. 흘려듣고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며 들으세요. 고양이 고양이 새끼 고양이 개 새끼 강아지 물고기 물고기 금붕어 금붕어 햄스터 이구아나 원숭이 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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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mouse mouse 새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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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빼미 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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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무e par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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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sn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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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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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취 squir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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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tur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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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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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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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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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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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 Gira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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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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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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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ah Hi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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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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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a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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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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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말 Z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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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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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록 펭귄 물개 돌고래 문화 새우 오징어 불갓사리 고래 상어 병아리 암탉 수탉 칠면조 오리 거위 염소 황소 암소 말 멧돼지 조랑말 양 새끼 돼지 개구리 개구리 물챙이 여기까지 동물 단어를 모두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곤충과 새, 신체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개미 벌 딱정벌레 나비 애벌레 잠자리 메뚜기 무당벌레 파리 달팽이 스네일 거미 스파이더 사슴벌레 스태그 모기 지렁이 earthworm 참새 스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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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스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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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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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크로 크로 이빌 이빌 백조 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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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조 오스트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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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지 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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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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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넥 어깨 체스드 가슴 체스트 체스트 배 위 스토멕 스토멕 손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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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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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니 니 발 foot feet foot feet 발가락 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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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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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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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 p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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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ankle ankle 뒤꿈치 뒤꿈치 등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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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 elbow elbow 엉덩이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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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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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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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fore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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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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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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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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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ch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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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c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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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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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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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eyeb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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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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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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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eth teeth tooth teeth tooth tooth teeth tooth teeth tooth teeth teeth thr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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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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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피 여기까지 곤충과 새, 신체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오늘 학습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요. 초등기초 필수 영단어를 31개의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총 777개의 단어를 학습할 수 있고 한글 발음도 표기되어 있어요. 정성들여 만든 단어 학습 영상이니 놓치지 마세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할게요. 흘려듣고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며 들으세요. 블라우스 코트, 외투 드레스 Dress Jacket Jeans Pants Shorts Shorts Sweater Sweater T-shirt Shirt Sweatshirt Pocket 수영복 잠옷 조끼 유니폼 대낭 대낭 가방 허리띠 챙이 달린 모자 모자 안경 장갑 벙어리 장갑 목걸이 반지 귀고리 이링 스카프 양말 넥타이 시계 우산 부츠 샌들 신발 신발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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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의복과 악세서리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실 시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학용품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카드 색연필 크레오 커터칼 지우개 지우개 에레이서 에레이서 매직펜 마이크 마이크 딱풀 글루 스틱 샤프 펜슬 메카니 Clerk 메카니컬 펜슬 메카니컬 펜슬 메카니컬 펜슬 인크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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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 맥 urgh 맥 ware 맥 abrir inated 노트 공채 노트 alum их 열어 지우개 공채 연필 펜슬 펜 펜 펜 펜 펜통 펜슬 케이스 펜슬 케이스 펜슬 케이스 연필깎이 펜슬 샤르블너 펜슬 샤르블너 펜슬 샤르블너 자 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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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스티커 스테이플러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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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학용품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실 시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색상과 모양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검은색 검은색 black black 파란색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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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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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색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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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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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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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 light blue light blue light blue light blue 쪽 Sheriff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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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Jessica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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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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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은색 하얀색 노란색 원형 원풀형 십자형 마름모형 하트모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별모양 삼각형 트라이앵글 여기까지 색상과 모양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실 시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집과 관련된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울타리 울타리 쓰레기 정원 차고 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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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living room living room 텔레비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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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병 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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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Painting 전등 sei waeh ắng think lighting light hug table table 소파 욕실 샤워기 욕조 현관문 굴뚝 지붕 문 침실 천장 벽 에어컨 벽장 침대 창문 윈도 커튼 라디오 식당 다이닝 룸 부엌 냉장고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개수대 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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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플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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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 비 와싱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마이크 여기까지 집과 관련된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실 시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오늘 학습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요. 초등기초 필수 영단어를 31개의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총 777개의 단어를 학습할 수 있고 한글 발음도 표기되어 있어요. 정성 들여 만든 단어학습 영상이니 놓치지 마세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할게요. 흘려듣고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며 들으세요. 시계 시계 초등학교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닉구 엔트랜스 운동장 playground, schoolyard 교문 school gate school gate school gate 화장실 gensil rest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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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 g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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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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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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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판 blackboard 분필 선생님 의자 컴퓨터 교과서 책상 학생 도서관 양호실 교장실 수영장 구내식당 런치룸 교무실 유치원 유치원 프리스쿨 프리스쿨 여기까지 학교와 관련된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과목과 요일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일칠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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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공예 캘리그래피 서해 영어 가정 수학 도덕 모랄 에듀케이션 음악 체육 과학 사회 미술실 컴퓨터실 컴퓨터 룸 컴퓨터 룸 요리실 쿠킹 룸 음악실 뮤직 룸 과학실 사이언트 룸 사이언트 룸 사이언트 룸 사이언트 룸 여기까지 과목과 요일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잠실 시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나의 하루와 관련된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일어나다 세수를 하다 양치를 하다 개와 산책하다 아침을 먹다 학교를 가다 학교에서 공부하다 점심을 먹다 집에 가다 숙제를 하다 친구와 놀다 목욕을 하다 저녁을 먹다 접시를 닦다 텔레비전을 보다 방을 청소하다 쓰레기통을 비우다 일기를 쓰다 일기를 쓰다 잠자리에 들다 여기까지 나의 하루와 관련된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실 시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운동과 관련된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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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베이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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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 방망이 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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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러브, 장갑 글러브 글러브 농구 바스켓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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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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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타일쿠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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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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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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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팅 스키, 스키타기 축구 공 수영 탁구 테니스 라켓 배구 양궁 카누 타기 자전거 타기 기계체조 요트 타기 서핑 파도 타기 역도 웨트 리프팅 웨트 리프팅 레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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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운동과 관련된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실 시정지 잠실 시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도시와 관련된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역 스테이션 스테이션 수족관 아퀴리엄 동물원 왼쪽 레프트 레프트 똑바로 일직선으로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오른쪽 라이트 스타디움 경기장 스테디움 스테디움 놀이동산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주유소 값 스테이션 가스 스테이션 다리 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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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가게 플라워샵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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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정류장 버스 스톱 버스 스톱 경찰서 호텔 소방서 은행 백화점 극장 병원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공원 박물관 우체국 편의점 교회 레스토랑 서점 거리 아파트 공항 여기까지 도시와 관련된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실 시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오늘 학습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요. 초등기초 필수 영단어를 31개의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총 777개의 단어를 학습할 수 있고 한글 발음도 표기되어 있어요. 정성 들여 만든 단어 학습 영상이니 놓치지 마세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할게요. 흘려듣고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며 들으세요. 자동차 자동차 구급차 경찰차 police car police car police car 택시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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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fire engine fire engine fire engine fire engine fire engine 승합차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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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bus bus truck cioè quality 로켓 헬리콥터 비행기 열기구 기차 고속열차 지하철 전차 오토바이 자전거 바이크 외발자전거 유니사이클 스쿠터 싱싱카 배 보트배 보트배 보트 보트 교통과 관련된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실 시정지 그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월, 날짜,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월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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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월 4월 4월 5월 5월 6월 6월 7월 7월 8월 9월 10월 7월 8월 10월 11월 2월 11월 9월 12월 8월 11월 9월 11월 1일 1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4일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18일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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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20일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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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22nd 22nd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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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24th 24th 25일 25th 25th 26일 26th 26th 27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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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28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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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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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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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th 3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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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월과 날짜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계절과 행사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31st 20th 31st 33. 33. 34. 35. 36. 35. 36. 37. 37. 37. 37. 39. 현장학습 도보여행 불꽃 수영대회 캠핑 드라마축제 수학여행 음악축제 크리스마스이브 겨울방학 winter vacation 낚시 fishing 졸업식 graduation ceremony 스포츠축제 스포츠페스티벌 휴가 방학 vacation holiday 자원봉사 날 volunteer day volunteer day volunteer day 여기까지 계절과 행사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실 시정지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놀이와 악기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연 카이트 카이트 그넥 스윙 모래놀이통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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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de and seek hide and seek 직소 퍼즐 jigsaw puzzle jigsaw puzzle jigsaw puzzle 줄넘기 jump rope jump rope jungle gym jungle gym jungle gym jungle gym jungle gym 비디오 게임 요요 플루트 드럼 기타 피아노 트럼펫 바이올린 여기까지 놀이와 악기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시 시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오늘 학습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요. 초등기초 필수 영단어를 31개의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총 777개의 단어를 학습할 수 있고 한글 발음도 표기되어 있어요. 정성 들여 만든 단어 학습 영상이니 놓치지 마세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할게요. 흘려듣고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며 들으세요. 화가 우주비행사 제빵사 요리사 쿡 축구 선수 소커 플레이어 버스 운전기사 버스 드라이버 코미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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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덴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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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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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 파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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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 플라이드 아텐덴트 플라이드 아텐덴트 플라이드 아텐덴트 플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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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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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폴리스 오피서 폴리스 오피서 폴리스 오피서 폴리스 오피서 피겨 스케이팅 선수 피겨 스케이터 피겨 스케이터 피겨 스케이터 피겨 스케이터 가수 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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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원 딜리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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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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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 vet vet 동물원 사육사 수우키퍼들 수우키퍼들 목수 카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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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서 아나운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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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 미우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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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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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 디자이너 댄서 배우 여배우 법률가 간호사 군인 사진작가 회사원 소방관 기타 연주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인기가수 대통령 기자 과학자 여기까지 직업과 관련된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나라와 관련된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미국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벨지음 벨지음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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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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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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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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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지르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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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인디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케냐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스페인 자메이카 영국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쪽 북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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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수와 관련된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수 1 2 2 2 3 3 3 4 4 4 5 5 6 6 7 7 8 8 9 9 9 10 10 10 11 11 11 12 12 12 13 13 13 13 13 13 14 14 14 14 14 15 15 15 15 15 15 16 16 16 16 16 17 18 19 20 30 40 50 60 70 80 90 90 100 100 100 $ 1 1 1 200 Add 5 100 100 100 100 100 곱셈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 나누셈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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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수와 관련된 단어를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반대말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나이 든 어린 Old, young Old, young 똥똥한 날씬한 Fat, thin Fat, thin 건조한 젖은 Dry, wet Dry, wet Dry, wet 신달콤한 Sour, sweet Sour, sweet Sour, sweet 지루한, 재밌는 Bored, excited Bored, excited Bored, excited Bored, excited 아픈, 건강한 Sick, healthy Sick, healthy Sick, healthy Sick, healthy 싼, 비싼 Cheap, expensive Cheap, expensive Cheap, expensive Cheap, expensive Cheap, expensive 더러운, 깨끗한 Dirty, clean Dirty, clean Dirty, clean Dirty, clean Dirty, clean 차가운, 뜨거운 Cold, hot Cold, hot Cold, hot Cold, hot Fast, slow Fast, slow 긴, 짧은 Long, short Long, short Long, short Long, short 빈, 가득한 Empty, full Empty, full Empty, full Empty, full Empty, full 닫힌, 열린 Closed, open Closed, open Closed, open Closed, open 강한, 약한 Strong, weak Strong, weak Strong, weak 큰, 작은 Big, small Big, small Big, small 화난, 행복한 Angry, happy Angry, happy Angry, happy 부드러운, 단단한 Soft, hard Soft, hard Soft, hard 무거운, 가벼운 Heavy, light Heavy, light Heavy, light 시끄러운 조용한 Noisy, quiet Noisy, quiet Noisy, quiet Noisy, quiet Noisy, quiet 좁은, 넓은 Narrow, broad Narrow, broad Narrow, broad Narrow, broad 여기까지 상태를 나타내는 반대말 단어들을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실 시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동작을 나타내는 반대말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당기다, 밀다 Pull, push Pull, push Pull, push Pull, push 이끌다, 따르다 Lead, follow Lead, follow Lead, follow Lead, follow 통과하다, 떨어지다 Pass, fall Pass, fall Pass, fall 오다, 가다 Come, go Come, go Come, go Come, go Come, go 잃어버리다, 찾다 Lose, find Lose, find Lose, find Lose, find Lose, find Lose, find 도착하다, 떠나다 Arrive, leave Arrive, leave Arrive, leave Arrive, leave 빌리다, 빌려주다 Lend, borrow Lend, borrow Lend, borrow Lend, borrow 넘어지다, 일어나다 Fall down, get up Fall down, get up Fall down, get up Fall down, get up Fal down, get up 저축하다, 소비하다 Save, spend Save, spend Save, spend Change 시작하다, 끝내다 Startz, finish 공격하다, 방어하다 주다, 얻다 서다, 안다 사다, 팔다 일하다, 놀다 여기까지 동작을 나타내는 반대말 단어들을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실 시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이제 위치 및 방향을 나타내는 반대말 단어들로 넘어가 봅시다. 안에, 밖에 inside, outside inside, outside inside, outside 뭐 뒤에, 뭐 아래 above, below above, below 뭐 앞에, 뭐 뒤에 in front of, behind behind in front of, behind in front of, behind in front of, behind 아래로, 위로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up 위의 아래 on, under on, under on, under on, under 여기, 저기 here, there here, there 왼쪽 오른쪽 앞뒤 뒤로 앞으로 떨어져서 함께 가까이 멀리 위층 아래층 여기까지 위치 및 방향을 나타내는 반대말 단어들을 모두 학습했어요. 깜짝 퀴즈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잠실 시정지 후 빈 종이 위에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 맞추셨다면 오늘 학습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주제별 명단어 학습을 모두 완료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